오늘 배준영 원내수석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오늘 본회의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은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조은희 의원님만 계시네요 배준영 수석만 계신데 집권당으로서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이 자리에 정정당당히 나와서 관련된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날카로운 국민의 시선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사와 관련된 협의는 여러 일정들을 협상과 통해서 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안이 있을 경우에 본회의는 언제든지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현안이 어떤 겁니까?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최해병 특검법 그리고 수석 전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가봤더니 정말 경제가 어렵다 물가는 고물가고 국민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순환 구조로서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민주당이 판단한 거고 그 판단에 따라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회의를 열 때 12일로 열 것이냐 추석 전에 열 것이냐 19일날 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상을 하고 또 국회의장과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역할은 현안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정책을 입법화할 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결정해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한 거고 그 본회의는 집권당의 국민의힘이 지금 자리가 비운 상태에서 우리가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정당은 그런 결정을 내리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번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시켜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미국 대선 과정을 요즘 쭉 지켜보면서 미국의 대선 과정에 큰 전략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제임스 카빌, 딕모리스, 칼로브, 엑셀로드, 로저스톤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하는데 딕모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위대한 전략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중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를 열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정치 지도자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대중에게 멀어졌느냐 첫 번째 분열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갈라치기 하면서 지역 간의 갈라치기, 세대 간의 갈라치기 이념 간의 갈라치기 이런 걸 하면서 갈라치기의 분열을 가속화시켰고 그다음에 극단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념적 잣대를 통해서 국민을 극단주의로 몰아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옹호하는 집단에게서는 선택적 시혜를 주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극단주의로 몰아가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딕 모리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석 연휴에 다녀보셨겠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뭡니까 무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제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더십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절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징성이다 지금 우리가 9월에 정기국회 시작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의 가장 민장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거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바로잡음 바로 김거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정제정책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보여줬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바로 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 3품권을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에 가야 할 길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힘도 같이 참여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시대에 마땅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왜 실패하느냐 정부가 왜 실패하느냐 저는 신뢰해서 출발한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이 저희들 지금 이번에 설 연휴 동안 다 다녀봤지만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20%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분열과 극단과 무능이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 이 신뢰를 잃은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견제와 감시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 가지 법안으로서 기준을 세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지역사랑상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